미국 영주권 수속자들이 푸스템포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을 이용했다가는 영주권을 기각당할 수 있는 반의민 정책이 정권교체로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반의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돈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미국 영주권도 주지 않겠다던 트럼프 행정부의 터블릭 차지 강화 이민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소송이 계류 중인 연방대법원에 공적부조 이용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키는 정책을 더 이상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터블릭 차지 규정이 법적 소송에서 깔린 판결을 받아 항소법원에 계류 중인데 행정부 차원에서는 더 이상 옹호하지도 시행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연방대법원에 알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후스탬프, 식료품 보조와 대부분의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의료보험, 주택보조 등 공적부조를 합산해 12개월치 이상 이용하면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기각시켜 왔습니다. 미국 이민 신청자들은 36개월 기간 동안 합산해 12개월 이상 금지 대상 공적부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비자 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까지 기각당해 왔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으로는 오랫동안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SSI 현금 보조와 TANF 웰페어 등 현금 지원만 적용되어 오다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새로 후스탬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대부분, 섹션8 공공주택 임대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퍼블릭 차지 강화 정책은 연방지법에서는 대부분 시행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연방항수법원에 이어 연방대법원으로부터도 일단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사실상의 백지화 조치로 영주권 기각 대상에 추가됐던 후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은 다시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SSI와 같은 현금 지원과 웰페어는 계속 영주권 기각 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 이민 수속자들이 이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